그 내로남불 아닌가?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무슨 일이야? 사무실에 손님들이 좀 올거야. 손님? 다른 나란 일들이나 좀 열심히들 하시지. 내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뭐가 그리 궁금하실까? 딱히 내 인생에 도움 준 것도 없으면서 그치? 남의 돈 뺏어먹고 사는 사람이 세금이라도 제대로 내야지. 실사 끝날 때까지 사무실 나오지마. 그 두꺼운 거 잔뜩 가져오는 것도 잠깐 멈추고. 나의 말은 다 끝났는데 이 차는 다 마시고 갈게. 향이 좋아. 당신처럼. 네 노 기사님. 아이고 노 기사님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? 잠시만요. 어디서 온앤이 지가. 여기 있던 경의 직원은 그만둔 거예요? 아 아니에요. 그냥 몸이 아파서 잠깐. 네. 알겠습니다. 계속 인터넷에 동영상을 찾아서 지우는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. 암덩어리 같다고 하더라고요. 없애도 없애도 계속 다시 생겨나는 암덩어리. 그 암덩어리가 결국 고은 씨마저 삼켜버린 거죠. 네? 오랜 시간 동안 강박적으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동영상 속의 언니를 자기가 나온다고 착각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. 어떻게.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.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영영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.